아휴 아무도 안 왔네 5분 전이구나 아직 아휴 이름 보기도 쉽지도 않다 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돼 네 감독님! 감독님! 야 왜 그래 왔습니다 감독님! 아휴 오셨습니까? 네 감독님 앉으시죠 안감! 안 늦었네? 네 안감! 형도님 일단 출석했고 어? 아휴 진짜 축구 스텝이 아니잖아요 아휴 술 끊었다며 발로 차 짝꿍 발로 차 짝꿍 We are the champion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휴 앉아가는 술 끊었대 그 좋아하는 술 끊었대 사고칠까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뭔 또 선글라스 끼고 형 어디 코 딱 끼나 발로 가세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김포광도 아닌데 반려 땜에 어? 심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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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자리 반려 땜에가 뭡니까? 아니 아니 그 11대 형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이제 파스 좀 풀어드려 파스 좀 풀어드려 뭐해 지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아휴 진짜 파스 좀 풀어드려야 돼 아휴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난 깜짝 놀랐네 아휴 난 우리끼리 심각해 심각해 진짜요? 내가 제일 잘해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해 우리 11명이잖아요 사이좋게 한 꼬씩 나눠 먹었더만 아휴 우리 팀이니까 원팀이니까요 아휴 우리 안감독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휴 내가 5년 걸쳐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려고 5년을 땄나 싶어요 팀 명은 형님 어쩌다 예쁘십니다 왜 그렇게 진 거예요 어쩌다 보이지 안감독이 어쩌다 감독하고 있고 어쩌다 선수하고 있고 우리 안재환 감독이 처음 소집한 날입니다 오늘 소집이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네 57분 되겠습니다 야 57분 우리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맞춰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도 벌금제 같은 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첫날이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휴 감독님 이럴 때 확고하게 너무 많은 걸 내려놓으시네 그리고 제가 아는 감독 중에 가장 눈치 보는 감독님이 아니겠지 이야 우리 안감도 큰일 났네요 이야 우리 안감도 큰일 났네요